인수정이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문화독립운동가 간송 정연필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임수정과 석영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의기투합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돼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전파 중인데요. 일제의 문화재 침탈에 맞서 혼민정음 헤레본 등 국보급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정연필 선생의 주요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재들을 일본의 손에서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를 보존 연구하기 위해 세운 보아각과 보성고보의 인수 등 문화보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송의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